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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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농어? 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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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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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농어해 농어 자 여러분 저번에 못 잡았던 농어 재도전을 위해 오늘도 청호동에 기어 나왔는데요 저번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크릴로 농어 잡으려다가 엄한 고등어들만 죽어 나갔는데요 낭린이 여러분들 농어는 루어 웜이나 지랭이로 잡아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 머릿속에 문신을 새기시고요 자 오늘은 성공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람쥐 확실히 지랭이를 달아서 그런가 너무 조용한데요 아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조금만 더 해보고 입질이 전혀 없으면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 어찌 된겨 아이 신난하네 또 포인트를 옮겨볼까요 저 건너편으로 저기 자리가 있긴 있나 아이 미치겄네 아무래도 여기는 안될 것 같죠 갯배 있는데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바이마을 갯배 앞에 포인트로 옮겼는데요 크릴을 달아도 지랭이를 달아도 꿈적도 안 하네요 아 오늘 뭔 일이래 아이 큰일났네 어디로 가야돼 와 오늘 망했네 망했어 여기서 한 시간만 더 버텨보고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 농어는 개뿔 황어라도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망댕이도 좋다 아이씨 환장하겠네 지금 마지막 포인트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와 오늘 물속에 뭔 일 있었나 아 이럴 수가 없는데 아이 대박 와 꼼짝도 하네요 꼼짝도 오 지금 두놈 다 살짝살짝 까딱까딱 뭐지 뭐지 화끈하게 물어 어 제발 제발 도망갔나 제발 아무거나 물어 오 이거 뭐 달린거 같은데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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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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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지는 않고 오씨 대장어인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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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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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오잇 빠졌다 아 아 떨어졌어요 도망갔나봐요 안보이는데 아이 젠장하이 우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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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또 장어 같은데 으쌰 장어도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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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아니네 어 오오 여러분 보리멸이에요 보리멸 드디어 보리멸이 나오기 시작했구먼 오오 반짝반짝이 예쁘게 생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보리멸이에요 으쌰 으쌰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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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대박 동호인가? 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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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뭐야 여러분 동호야 동호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요 너무 잡았어요 대박 여러분 너무 잡았습니다 깜짝이야 멋지게 생겼죠 대박이에요 대박 드디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멋지게 생겼죠 어이 바보같은 놈 나한테 잡히다니 어허허허허 헤헤헤 audience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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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어딨어? 어딨어? 아 대박! 잡았다 잡았다 어! 안 돼! 어! 어 저기 보이시죠? 어! 아이씨 어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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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러분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요? 으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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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사이즈는 비슷한 거 같아요 으아! 대박! 어! 손맛 죽이는데요? 오! 놀래라 씨 으아! 여러분 두번째 농어예요 두번째 농어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손맛은 아주 죽이네요 으아! 대박! 이 놈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봐라 으쌰! 어 이것도 입질 있었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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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인가? 아! 도다리에요 도다리 야! 깨끗하고 예쁜 다리다리 도다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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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 자! 이 놈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이야! 으악! 으아!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오씨! 어! 여기 농어밭인데요 농어밭?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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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대박 오 대박 아! 야씨! 오오오! 이야아아아! 와! 요번에는 씨알이 꽤 좋은데요? 으아아아! 여러분 대박이죠? 으아! 대박 대박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으아 대박 손만 죽여요 아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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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대박 으아! 너는 더 커서 보자 으이샤! 물었나? 빠졌나? 오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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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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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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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대박 대박 농어밭지요 농어밭 오오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아 요번엔 조금 작은데요? 어? 농어가 아니잖아? 아아 고등어네요 고등어 아이 니가 왜 지랭이를 먹어? 아이씨 지랭이 없는데? 아이 젠장아 에이 바보같은 놈 꺼져 아이씨!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40분인데요 갑자기 입질이 딱 끊겼네요 아이 집에 가기 전에 한 마리만 딱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포농어로 마무리합시다 포농어로 마무리합시다 한 마리만 더 올라와라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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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농어 깔다고 3마리나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미션 석세스죠 예 여기 청호동 수로에 농어가 진짜 잘 잡히네요 아아 대박이죠 그럼 전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청호동으로 농어 잡으러 오세요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쉿